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느낌입니다.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. 어떻게 이렇게 아무도 없을 수가 있지? 병원에 산책로가 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쪽으로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에타에는 산책하자는 사람이 되게 많았는데 지금 산책하는 사람이 하나도 안 보이네요. 환정보관으로 왔습니다. 이번에 새로 생긴 부산명관이랑 생제이. 제가 부산명관 후기 남긴 거 있는데 혹시 보셨을까요? 여기는 보관학과입니다. 근데 진짜 아무도 없어요. 어떻게 이렇게 되지? 그래서 영국의약관 한번 가서 동아리실 구경이나 한번 해 보려고요. 짠! 영국의약관 도착! 이 영상은 즐겁게 보겠습니다. 잊지 말고 하는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